오늘은 정말 놀다 가면 되고 정말 난 대본도 지금 안 봤어요. 왜요? 목소리 톤이 바뀌었어. 나오고 싶어서 나온 거 아니면 여기서 워너비 때부터 계속 말씀드렸어요. 근데 대완피 오빠가 안 해준 거지. 어머님이 누구니까 지도 해줬는데 쇼트 잠깐만 하나 둘 셋 잠깐만 지금 완전 개구랑 한 거야. 그냥 완전 우리 엉덩이밖에 안 돼. 야 조이 너는 이렇게 일 많이 하시는 분 있지? 난 없어. 조이가 이 말을 했다. 조이가 눈물 흘릴 뻔해. 메시가 왜 담배를 끊었는데 아이클을 쓰인다. 내 혼자 나가서 X봐야 돼. 저 개 안 놀고 해. 저 개 안 놀고 해. 아 아 아니 두피가 깨끗해. 이거 근데 머리가 좋아. 근데 이거 삼면을 했는데 이거 왜 아니 말았어, 야 이거 다 가져가 그래. 젊은 음식 그래?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야! 그게 제일 좋았어 상혁 어? 내 남친? 어떤 떡? 가래떡이 꿀떡 오마이갓 러브 가래떡 얼굴을 써야 돼 HG에서 최고 잘생기를 맡고 있는 소화입니다 오 여기서 비주얼인가? 아니요 제가 정한 겁니다 적당히 하세요 제 이름을 기억해주세요 통화 배통 좋아해요 아 좋네 배통 좋아해요 배통 좋아해요 배통 좋아해요 제가 갈게요 이번에 Oh you're a fox Oh you're a fox You're a fox You're a 여우 여우죠? 여우 저 어느덧 끝났는데 이 인터뷰 언제 끝나요? 야 야 너 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야 뭐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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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밀레니엄 베이비입니다 뭐? 열 아홉 열 아홉 그러면 이게 보탁스를 안 맞은 거야 아 보탁스 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친구들이랑 만나보고 아홉 알코 스페 아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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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망 만 아 잠깐요 그냥 키로 속이야 키나스 네 아홉 아 머리 되게 특이하다 이거 뭐야? 앞에 브릿지 룸을 이렇게 좀 그렇게 안 했어 아니 내가 언제 엔딩을 뭔지 알지 설마 안 했어 근데 아직도 나보다 어리다고? 이 친구가 이걸 잘 못하네 둘 셋 엘피스톤 팀 이런 거 안 돼요? 둘 셋 엉덩이 빨가버서요 빨가버서요 저 연기 이거 연기입니다 여러분 너가 무슨 얘기하고 싶더라? 몰라 드러면 됐지 도와리라이 저희의 첫 시컴하고 시컴어 상큼 표정 표정 안녕하세요~! 반갑습니다! ATG 정미노입니다! 안녕하세요! 반갑습니다! ATG의 정미노입니다! 발이 안 pior! 헉 마이 갓! 되게 빠르네요~! 너무 무서워요 어제가 진짜 최고였어 alfiy! 휴일!! 시원탑인 파울밍 다음 위인 거야 그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았잖아 해치스가 단결이 이기지 나를 그래 because one, they are new, don't know Let's go! 노노노 아니에요? 내가 걸려! 내가 걸려! 자! 내가 어떻게 걷지! 한에 있는 세 가지 원 투 쓰리 아이코스 미스틱 태포로 뭐 섹시하지 뭐 두 선배님도 잘할 수 있어요 한번 클릭해봐 네 이름표가 어딜 클릭해? 야 어딜 클릭해? 아이코스 실패 실패 어쩌면 흔들림이 시작했어 Wait 2002? Yeah right 오 이 모습을 보니까 참 뭔가 마음이 아파 너무 뭔가 우울 것 같아 나는 이제 네가 또 친구들이 말을 하니까 뭔가 우아 약간 호래 잠깐만 잠깐만 이게 TXT 노래 제목이에요? 이게 다 저희 노래예요 잠깐만 알겠네 아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아하하하 하하하하 아하 주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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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네 머리껴도 좋네요 뭔지 알아요? 네 뭔데요? 뭐 있어? 하하하하 나랑 똥 같네 짜증나 현대에서 샀지 현대 하하하하 떡이 진짜 맛있게 하하하하 뭐 시컴 뭐 시컴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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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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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할 수 있어 시컴 시컴 나도 본거 좋아해 제시 난 왜 평가해? 하하하하 나 같은 사람들이 똑바로 가르쳐줘 하하하하 하하하하 오 마이 갓 그거 갖고 뭘 이용합니까? 하하하하 아니 뭐 나름 여자친구 있습니까? 하하하하 오케이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